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물풀이다 여기 나왔습니다 참 세트 구성도 있고요 그냥 단품들도 있고 그래요 세트 구성은 몇 개 안 해놨으셨네 그러면 요거 세트 구성도 선물 드리고 단품들도 5만원 이상 선물 드릴 거예요 선물로 보고 가실게요 선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요거 녹각지 안에 또 하나 들은 거요 두병택입니다 이거 하나 받으시면 두 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또 요거 사각분 아주 예쁜 화분이죠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세트 구성부터 먼저 보실게요 자 1번이거 5만원짜리 하나 둘 셋 요거는 일곱개로 일곱개 들었네요 일곱개 좀 작은아이 세 개 좀 큼직한 거 네 개 자 하나하나씩 보실게요 에케문스턴이고요 아이는 에케문스턴 네 좋죠 케라리언입니다 이거 케라리언 플로리디티 또 슈퍼클론 슈퍼클론 이것들은 사이즈가 14cm 정도에 심어져있고요 몰게인입니다 이거 몰게인 자 몰게인 있고요 독일 샴페인입니다 독일 샴페인 야생 컬러라타고요 자 요거 일곱개에 5만원 자 1번이고요 무료 택배되고요 선물도 드립니다 2번 보실게요 2번에 또 일곱아이네 2번에도 자 카시오 적금 하나 있고요 에케문스턴입니다 폴로리디티 아이는 폴로리디티고요 아 요거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아이가 애플 딥스인가 애플 딥스 자 제이드스타입니다 제이드스타 홍상 하나 있고요 말간입니다 세트 구성력이 좋죠 종자들 진짜 좋은것들 많이 들어갔네요 일곱아이고요 2번 5만원 무료 택배 선물도 드리고요 아주 행제입니다 이거 3번 보실게요 3번에는 6개인데요 좀 큼직큼직한 아이로 구성이 되었어요 아이는 샤르몬이고요 샤르몬 또 칼라스타 칼라스타 이거 좀 특이해지요 색상이 까맣게 물드는 아이가 같습니다 제이드스타고요 코데로이 코데로이 멋있죠 라인이 물이 잘 들었네요 코데로이는 마티니 하나 있고요 여기는 마티니 몰개인 이렇게 해서 6개고요 식물만 갑니다 이렇게 큰거는 이제 식물 뽑아서 가야될 것 같습니다 3번이고요 5만원입니다 4번 보실게요 4번 4번에도 5만원짜리고요 마티니 하나 있고 아가보이데스 몽벌랑입니다 몽벌랑 이게 좀 비싸던 아이입니다 네 잠깐만요 이거 애플 딥스 애플 딥스 야생 콜로라도 하나 있고요 여기는 독일 샴페인 몰개인 하나 여섯아이 여기는 여섯아이로 구성되었고요 4번입니다 5만원 네 무료 배송되고요 선물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해 주세요 자 5번 보실게요 5번에 팀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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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이는 마르스 마르스는 이거 귀한 종이고요 아주 크게 망가죠 정말 크게 자라는 아이입니다 예 그렇게 큰 거 제가 봤어요 스프레이드 마리아 스프레이드 마리아 스프레이드 마리아고요 이건 홍상입니다 예 이쁘죠 홍상에 원래 빨갛게 물 잘 들어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 좋은 거 있네요 여기 자 5번이고요 종자가 좋아서 다섯 다 좋네요 다섯 가지가 다 좋아요 예 5번 5만원이고요 무료 택배되고 또 선물도 하나 받아가시고 아 자 세트 구성은 5번까지 예 준비되어 있고요 이제부터 낱개들 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단품들 이제 솜니음 솜니음 아주 고급종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저렴해졌어요 3만원입니다 이거 지금 14cm 화분에 넘쳐나게 컸어요 솜니음 3만원짜리고요 아 아 이렇게 생겼네 아 솜니음 아 솜니음은 진짜 고급종인데 예 3만원 밖에 안 하죠 자 이렇게 저렴할 때 드리세요 선물도 받아가시고 푸에블라입니다 2만원짜리 푸에블라 아주 다고지네요 여기는 통통하고 예 여기 갔나 아 화분은 12cm 가량 되지만 이거 위에 많이 많이 나왔죠 이 정도 컸어요 예 밥도 촘촘 입도 촘촘하고요 너무 예쁜데요 자 푸에블라 2만원짜리였고요 시클릿 시클릿 2만원입니다 이것도 사이즈 크네요 예 화분보다 많이 넘쳐납니다 이거 자 이런 아이 이런것도 있고 이건 자고 다른것도 있습니다 예 자고 다른거 예 이 아이는 카스 카오스네요 다 2만원 아 다 저렴하게 해놨네 2만원입니다 2만원짜리 좋죠 자 이거는 달가짓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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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예쁘게 들기 있어야겠죠 예 자 이거는 핑크다이아 핑크다이아 3만원 핑크다이아 3만원이고요 자 사이즈는 다 비슷비슷한데 네 이런아이들 앙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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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만원 자 앙쥬 3만원 사이즈는 12cm 화분에 요거는 14cm 14cm 될 것 같아요 내용분은 14cm 정도 될 것 같고요 팀레드입니다 팀레드 요거는 12,000원입니다 팀레드 12,000원짜리 자 요런거 아 요것도 2도짜리도 있고 이렇게 4도짜리도 있고 그래요 12,000원 팀레드 또 레드콘 이거 레드콘이 참 멋있고 이뻐요 레드콘이 아 요거는 4도짜리네 이것도 얼굴 4개짜리고 여기도 보세요 자고가 따글따글 나오고 있고요 이게 다구지어져요 다구지게 컸어요 멋있어 네 2만원짜리 자 여름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창은 이제 여기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이제 고급종들 요리 단품들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요 창 세트 구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5만원 이상 무료 배송이고요 선물도 받아가시고 그러세요 자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